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연속 보도를 취재한 부산 MBC 류재민, 김욱진, 박현진 기자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수여하는 올해 부산 민주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MBC를 포함한 5개 언론사가 참여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연속 보도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제9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5개 독립언론과 공영방송이 함께 전국 단위의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 특괄비 예산을 밝히며 권력 감시의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